이번 삼각함수 이야기는요. 반각, 배각, 합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용어 자체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공식 자체는요.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전에는 외우게 했다면 지금은 외우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각, 배각, 합성은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경험을 해두고 정리해두지 않으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유도를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각, 배각, 합성은요.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해. 첫째, 인식. 인식을 먼저 해야 돼. 인식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각에 대해서 반으로 만들 수 있다. 두 배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모르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도 못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도하는 가죠.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 샘이 한양대 모의 논술 문제를 하나 써놓은 거야. 근데 뭐 다 쓰진 않고요. 나머지 말로 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자, 이 그림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다. 자, 이 그림을 이용해서 T의 범위가 0 이상 4분의 파이 사이일 때 코사인 T 이퀄 F 코사인 E T를 구하시오라고 나온 문제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거 가지고 푸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도 당연히 뭐 이런 걸 프리지학형이라고 그러지. 그 아래 그림을 이용하여 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답안지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답안지고요. 나라면, 샘이라면. 자, 여러분들 봐봐. 코사인 T 코사인 E T야. 각이 어쨌든 두 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반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반각과 배각은 간점 차이야. 자, 그렇다면 샘이라면요. 이거 아, 맞아. 나는 필요할 때 얘네들 코사인하고 사인. 뭐 텀덴트도 포함인데 텀덴트는 어차피 사인, 코사인 가지고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샘이 사인하고 코사인 위주로 얘기할 거야. 어쨌든 간에 필요할 때 염들이 사인하고 코사인의 각도를 두 배나 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공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평상시에 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 얘들 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물론 답안지는 이 그림 가지고 풀 거야. 근데 답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유리하지. 왜? 풀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샘이라면요. 이거는 미리 수식 먼저 유도합니다.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림 가지고 문제 풀고 답안지 작성하면서 내가 미리 유도한 결과가 무조건 맞게 맞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소재를 푸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들 사실 뭐 반각, 배각이라는 거는요. 시작은 더 센 정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은 더 센 정리이기 때문에 더 센 정리에서 항상 유도. 필요할 때 유도할 줄 안다. 그 다음에 뭐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모양은 평상시에 본 적은 있어서 모양 자체가 약간 익숙해져야 필요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치 뭔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요. 한번 우리 사인부터 한번 조사해 보자. 자, 여러분들 사인은요. 세타 더하기 세타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 사인은 뭐야? 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는요. 이 사인 세타 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꼴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응용은 사인보다는 코사인 더 재밌긴 해. 어쨌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즉 무슨 얘기야? 바탕은 더 센 정리에 깔려 있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는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야. 무슨 얘기야? 그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에우라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이왕이면 눈에 그치?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익혀놓으면 필요할 때 왜냐면 문제 복잡 확인할 때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문제 풀게 돼. 근데 사실은 뭐야?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 간단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가지고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삼각 삼각 감소 관련된 부등식을 푼다라고 치더라도요. 얘들보다 얘를 가지고 푸는 게 더 수월하다고. 오케이. 공식 못 외워도 좋아. 선생님 첫는 애워졌어요. 뭐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근데 애우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형태도 예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요. 어? 나는 코사인으로 정리하고 싶어. 통일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사인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아 싫어요. 저는 사인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사인으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왜요? 아니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그냥 집어넣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전재로 깔려있는 건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자 사인 제곱도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깔려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요. 보통 이제 이쪽 왼쪽 보고 얘기해. 이걸 이제 배각공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반으로도 할 수 있나요? 어 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반으로 할 때는요. 얘네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만약에 만약에 봐봐. 내가 코사인으로 정리하고 싶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얘 넘기면 되잖아. 넘겨서 코사인으로 정리하면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제곱 세타는 자 넘겼다고 치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제곱은 일부러 안 풀게. 왜 제곱이 없는데 상황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유도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아 근데 이게 같은 거지.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할 때 그치. 두 배나 반으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인 제곱은 어떻게 되니? 사인 제곱 세타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는 게 좋겠지.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시작은 덧셈 정리의 이 두 개로 항상 시작한다고 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 문제 답을 한번 예상해보자. 이왕 나온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코사인 t를 코사인 e t로 표현해 보고 싶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 t를요. 코사인 t를 코사인 e t로 표현해 보고 싶다. 관련된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는 거야. 2 1 플러스 코사인 e t 그런데 여기서는 코사인 t를 원하니까 코사인 t까지 가려면 루트를 쓰여야 되는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문제인데 주어진 범위는 여러분들 0과 4분의 파이 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치. 이 안에도 양수가 나오는 걸 거라고. 그렇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그치.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 t가 되는 거고요. 자. 잘 봐. 그래놓고 이제 뭘 찾게 했냐면요. 얘네들 fx를 찾게 했고요. 물론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fx를 찾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응용문제를 냈던 거라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fx 찾을 수 있니? 있지. 자.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를 뭐라고 놓은 거야? 어. f 코사인 2t라고 썼단 말이야. 무슨 얘기야. 이 코사인 2t라는 거 자체를 하나의 박스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하나의 박스니까 이제 이 자리에 x를 넣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fx는 뭐가 돼? 응. 뭐 다 만지는 바로 써도 돼. 어. 자. 2분의 1 플러스 x 이런 꼴이 되는 거라고. 아.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부분의 답이야. 답인데 대신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 그림을 이용해서 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림도 이용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그림 이용해서 정리해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대신 무조건 이 결과 뽑아내야 돼. 아니. 이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까? 어차피 삼각함수는 여러분들 비율의 문제잖아. 비율의 문제니까 세밀하면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여기 요결이 같지. 그 다음에 코사인 t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t는 여러분들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란 말이야. 그치? 응. 그렇다면 어차피 비율이니까 샘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2t고 여기가 t였지? 자. 그러면 봐봐. 이 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길이 분의 이 길이라고 오케이. 그럼 세밀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냥 이거 1 여기 1 여기도 1 같은 거지. 그럼 여기는 뭐야? 뭐 다른 문자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물론 약간 변형을 해도 돼. 상관없어. 그 변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세밀하면요. 코사인이 원래 이거 분의 이거니까 이걸 코사인 t라고 그냥 쓸 것 같아. 물론 다른 기호를 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잖아. 됐잖아. 자. 그럼 여긴 뭘까? 여기는. 뭘 고민을 해? 이거. 이거 1분의 이건데 사인. 그치. 2t가 되는 거야. 물론 코사인 상관없는 비율의 문제이므로 얘네를 1이라고 하자라고 해도 되고요. 싫어요. a 하면 나머지는 다 a 배가 붙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비율의 문제라서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걸 물론 관계식 먼저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t는 뭐니?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잖아.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길이가 필요하네. 이 길이는 어떻게 해? 아. 뭘 고민을 해. 얘 가지고 피타로스 정리 쓰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잠시 L이라고 한다면요. L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라고.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et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e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시면요. 1 플러스 코사인 어 2 코사인 et 플러스 코사인 제곱 et 플러스 사인 제곱 et 해서 얘가 1로 바뀌는 거지. 어? 1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얘는 2 플러스 2 코사인 et 가 되는 거지. 뭐가? L 제곱이. 그러면 L은 어떻게 돼? 길이니까 당연히 루트 2 플러스 2 코사인 et 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 이제 코사인 t는요. 코사인 t는 L 분의 L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et 니까 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니? 자 루트 2 플러스 2 코사인 et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et 인데 감 잡았지 얘들아? 그치? 예 이거는 루트 2로 묶어내면요. 요 분모 부분만 보면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et 잖아. 자 그리고요. 얘는 요거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뭐가 남아? 그치? 밑에 루트 2가 남고요. 위에는 루트 왜? 요거의 제곱으로 보는 거니까 위를 1 플러스 코사인 et 가 남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루트 2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et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물론 꼭 2문제 때문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때 응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요. 교과 과정이 바뀐 이후로 논술 같은 데나 면접 같은 데서는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너 애우고서 풀 수 있니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덧셈 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덧셈 정리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낼 수 있는 거야. 대신 선생님은 공식을 애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외워졌다면 나쁠 건 없지만 외우는 게 필수는 아니야.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인식을 하고 미리 알고 있고 필요할 때 그걸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더구나 여러분들이 결과도 딱 나왔을 때 왜? 항상 문제 풀면 불어난 게 그거거든 내가 구한 게 맞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맞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사인 t가 어떻게 된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 이렇게 된다. 애우지 마. 자 그러면 탄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탄덴트 같은 경우에는요 탄덴트 세타 더하기 세타 이것도 합차 공식 배웠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위에는 2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밑에는 1-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얘는 이걸로 해도 되고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걸로 해도 되지 사인 아 코사인 2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이걸로 해도 여러분들 이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사인 2세타는 뭐였어? 여러분들 필기하는 거 보고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샘 봤을 때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가 좋을 것 같은데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위아래를 코사인 어 제곱으로 나누면 되나? 응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곱이니까 그래서 나누면요 어 1 마이너스 얘는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코사인 하나는 지워지고 2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는요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유도해도 되고 그렇지 탄젠트는 더더욱 어 2차 응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을 애우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단 필요할 때 내가 항상 두 배나 반을 할 수 있어. 상감수는.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 자기가 필요할 때 유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상감수 합성을 할 텐데 여러분들 합성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일 때 꼴일 때 우리가 사이나 코사인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 그걸 합성이라고 해. 자 여러분들 합성도 어쨌든 뭐 똑같은 그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과서에서 사라지긴 했어.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대가 재작년 기출에 제시문을 살짝 주고 합성을 하게 했던 문제가 있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덧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감수의 덧셈 정리 또는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요. R 곱하기 R은 물론 상수야. AB도 상수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꼴로 즉 요 꼴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덧셈 정리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분해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어떤 꼴이 되나? 자 어떤 꼴이 되냐면요. 당연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그 다음에 어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어 세타 이런 꼴로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놓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놓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 여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똑같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각각 어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나? 그러진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거 보시면요.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가 분명히 관련되는 건 맞아. 관련은 됩니다. 각각 이렇게 뭔가 매칭은 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는 1이란 말이야. 근데 A는 그냥 주어진 수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냥 매치를 한다면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1일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1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네들 제곱한 거와 얘네들 제곱한 게 1이 되도록 뭔가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자 봅시다. 이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즉 A제곱 그다음에 B제곱 한 게 1이 되는 형태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합하면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 이걸로 묶어내는 거야. 이건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돼. 그러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경험 안 하면 이제 어렵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저 꼴을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A사인 세타 플러스 B코사인 세타를요.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꼴을 묶어내는 거야. 왜? 묶어냈을 때 모양을 보자고. 그럼 얘네들 여기는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꼴이 되겠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요. 아까 이제 매치를 한 번 시켜보자. 내가 얘를 얘를 코사인 알파라고 놓고요. 얘를 사인 알파라고 놔도 되는지 보자 이거야. 그러면 제곱해봐. 마음속으로 제곱해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두 개 도해봐. 1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요. 어쩔 수 없어. 백지 상태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해둔 게 유리하지. 그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R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이 R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자 알파는 뭐가 되니? 얘들아.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알파는요. 아무거나 가지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의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입니다. 라고 해도 되고요. 사인 알파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입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전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 사인 세타 플러스 여러분들이 뭐 4 코사인 세타 뭐 얘네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얘들 각의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요. 해보면 알겠지만 특수각이 아니지만 특수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 그러면 일단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얼마야? 어 25잖아. 그래서 루트 25 지금 무슨 얘기야? 5 5로 만들어주는 거지. 5를 뽑아내면요. 어떻게 돼? 5분의 3 사인 세타 플러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덧셈 공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얘기야. 자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 5 곱하기 여러분들 어 사인 사인으로 얘기한다면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요거 외우지 마. 필요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알파는 뭐다? 각을 특수각이면 특수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특수각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알파가요 어 여기 앞에 있는 거지 5분의 3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고 둘 다 말할 필요는 없어. 또는 또는 여러분들이 어 사인 알파는요 5분의 4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합성이야.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세타의 범위가 딱히 어 뭐 없다면 또는 전범이라면 또는 한 주기 정도를 다 포함하고 있다면 자 얘네들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얘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지. 왜? 어차피 여기는 사인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물론 여기 범위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얘의 최대값하고 이 5하고 결합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코사인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을 정리하고 싶으면 똑같은 걸로 할게.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가 자 R 곱하기 코사인 보통은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얘기를 많이 해. 왜? 코사인은 우리가 더셈 공실할 때 더셈이 나오려면 그치 이 안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풀어놓자고 근데 앞선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뭘까 얘들아 일단 왼쪽부터 변형할까? 얘는 R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똑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요 요런 꼴로 좀 어 각에 더 더 좀 마중을 나가면 얘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어놓으면 더 편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 싸인 세타 플러스 루트 그냥 이렇게 쓸게. B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는 알았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형태 풀어놓은 형태만 한번 보자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나오니?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어 더하기 싸인 세타 싸인 베타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대신 순서 좀 조심해. 요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코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마.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외우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외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야. 그래서 외우기보다는요. 이렇게 경험한 거 자체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문제로 낸다면 당연히 제 질문 같을 때 죽은 해야 돼. 그냥은 못 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물론 뭐 3배각 4배각 공식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거기까지 가는 건 오버야. 오버고요. 대신 대신 혹시 그런 것들을 뭔가 유도하게 하는 문제를 낸다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싸인 3세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싸인 2세타 플러스 세타로 쪼개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2세타를 다시 쪼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누적적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 반각 배각 합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먼저 인지해야 돼. 그래야지 응용 문제 같은 걸 할 때 필요하면 써먹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경험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유도할 정도의 시간은 되거든. 유도하면서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안까지 작성한다면 뭐 바로 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유도는 여러분들 뭐 유도 계산 과정까지 다 쓸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답안지에 근거를 돼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지금은 교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빠진 거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상감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또는 덧셈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면 하고서 바로 염들이 필요한 식들을 유도한 다음에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상감수 여러분들 이야기 세 번째 반각 배각 합성은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